엘로리리 가자! 아이돌들 지금 이 길을 가버린다. 노래 좋아요. 쓰이소. 쓰이소. 기대해도 좋아요. 쓰이소. 진짜 신속하는 거 아니야? 엘로리리 쓰이소. 근데 공연할 때만큼은 진짜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또 저희 일곱 명, 저희 일곱 명을 보면서 그 수만 명이 열광을 하고 즐거워하고 저만 해도 어릴 때 공연 보고 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니까 특히 10대 때 봤던 공연들은 다 너무 기억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심어준다는 거는 꽤나 멋진 일인 것 같아요. 자 비록! 위하스런 부탁드립니다. 해혁권과 핫릭의 영향에서 나 프로한테 변명 어디 있어? 파이팅! 자 주경 기자. 유대만 있어라 그냥. 주경 기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? 주경 기자 살려버립시다. 황락하! 황락하! Let's jump,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다 같이 bump it up Let's jump,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 it up Let's jump, let's jump and down 우리가 왔어 we are BTS Beat down 준비가 됐으면 저는 높이 들어 꿈꿔는 자들이요 Let's jump, 몸을 저 위로 변신 벗쳐서 뒤로 Let's jump, 꿈꿔는 자들이요 모든 소를 위로 Let's jump, 변신 벗쳐서 뒤로 Let's jump, 꿈꿔는 자들이요 목소리 위로 변신 벗겨서 뒤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